히힛 히힛 시작합니다 이 게임 진짜 잘 만들었어 옳스... 이 게임은 salvaged... 게임이 벗어버렸어 진짜? 웃음 안드로이드를 구매해서 집에서 시중을 즐기거나 백종원씨의 모든 레시피를 다 깨고 있는 그런 안드로이드가 요리도 해주고 그리고 같이 놀아주고 애도 봐주고 굉장히 편안한 사회라고 생각되죠 하지만 그거에서 안드로이드의 차별이 점점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성을 느끼는 안드로이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었죠 안드로이드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임 니트로이드 비컴 휴먼 총 3명의 안드로이드랑 만나게 됩니다 코너 그 다음에 카라 그리고 또 한 명은 이름을 모르겠어 각각의 안드로이드 상황들 어떤 상황들인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는 인질협상가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아 마커스 맞아 마커스 코너 카라 마커스 3명의 안드로이드의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저 언니 립 어디꺼 써요? 아 그건 모르겠네 종샘물 선생님꺼 쓸 수 있어요 2038년 11월 5일 아 여기는 마커스 상황이죠 마커스는 굉장한 예술가와 함께 살고 있고요 이 예술가는 이제 미술가신데 부자예요 그리고 나를 되게 아껴줘요 근데 다리를 지금 못쓰십니다 그리고 망랑이 아들이 있죠 그리고 망랑이 아들이 있죠 왜 이렇게 하는거지 콕텔 파티 싫어 이 안드로이드는 여기 오른쪽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너무 좋은게 안드로이드를 차별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의 인간성을 깨워주려고 하고 있어 자식처럼 생각해주죠 우리 주인님을 모시고 우리 주인님을 모시고 우리 주인님을 모시고 어디로 가야될까 저녁식사를 준비하러 근데 아들이 완전 망랑이 개망랑이 들어 마약하고 아버지한테 돈 잡고 뜯어내려고 그러고 당연히 오케이 근데 당신의 도쿄가 말할까 어디로 모시고 갈까 일단 스카치 가져다 주셔야 되나 일단 스카치 가져다 주셔야 되나 내 뇌을 부끄러워 내가 자신의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인님 주인님을 이쪽에 모시겠습니다 주인님을 이쪽에다가 여기가 아닌가 식사 자리가 아니신가 딴 데로 게임소리 이게 최대에요 이쪽으로 모셔야 되나 스카치 가져다 드려야 되는데 어 됐다 술을 또 드시는구나 외국 사람들은 저렇게 깡술 먹더라 신기하게 저게 이해가 안 가 안주빨도 없이 안주빨도 없이 보면은 이것도 따라줘야 되죠 이렇게 따라줘야 돼 지금 뭐 40도 50도 되는 거를 그냥 뭐 스튜디오에 불이 켜졌어 어 어 안주빨에 불이 켜져 있는데 작업실에 불이 켜져 있는데 전화한다 어 전화한다 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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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전화 되죠 안녕하세요 60초 리게임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대도서관 안드로이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런 식일 것 같은데 어 일단 가보죠 뭔가 불안한데 아 그 개막난이 아들이 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 이거 뭔가 공공의적이 생각난다니까 내가 어저께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어 아버지 그림을 쌤쳐가는거 보세요 리오 아 뭐하는거야 너는 도와줘서 내가 도와줘요 내가 도와줘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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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설득한다 설득을 먼저 하자 그래도 인간이니까 정렬해 이곳에 도와줘야 돼 너는 도와줘야 돼 내가 도와줘야 돼 무슨일이야 아빠 너는 잘 안 좋지? 이대로 잘 안 좋지? 이걸로는 못 안나곤 다 그만 충분하지 그냥 나오세요 넌 왜? 왜 그런이 특별한거죠? 어디에 있는 것들이야 그냥 놔둬 그냥 어두 마! 내가 도와줘 마크스 나 자신을 받지 못해 어 아무것도 하지 말래 아무것도 하지 말래 와, 역시, 그래도 또... 아들을... 어우, 이건 불공평해 굴걸 풍요풍해 굴걸 풍요풍해 굴걸 풍요풍해 아우! 인간에게 복종... 날 위해 결정해야 돼 일어섰자 방격할까? 아니야, 이 벽을... 벽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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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아, 맞다, 맞다, 내가 잊어버렸어 넌 진짜 플라스틱이야 아, 아니, 그냥 놔둬 뭐지? 아, 아니... 내가 죽을 수 없어, 내가 죽을 수 없어 내가 죽을 수 없어, 아무도 죽을 수 없어 너는 아무것도 없어 너는 아무것도 없어 나, 아니, 저는... 칼, keynote, keine 큰일났 entendu 칼... 한국 여보세요 рад? 칼... 제가... 멈췄 칼... 하 unmute지? え interpretive 너너머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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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버지 아니, 제발 이건 너의 죄 너의 죄가 없을 뿐이야 앤드로이드, 누구야? 죽을 수 없을 것이다. 제 죽음.. 내 다행이다.. 그 칼을 가져갔던 전 전 안으로 그 악라.. 그 칼을 가져다 motion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주의식시가 Laguna.. 죽은거 아닐거에요. 죽었으면은 보여줬겠지. 저 안드로이드도 되게 불쌍한게 두드려 맞다가 반격한거 거든요. 죽었다고? 죽은거 안 보여주면 죽은게 아니지. 그런 연출기법 아닙니까? 아뇨아뇨. 조금씩 조절해. 결국엔... 인간이 아니지. 안드로이드도 안겨요. 그냥 죽을거에요. 말할거에요. 디비언스는 자신을 불쌍한 상황에 자신을 불쌍한거에요. 오케이, smartass. 그럼 뭘 할거에요? 제가 질문할거에요. 아, 안드로이드가 신문한대. 아, 비웃는거 봐. 아, 비웃는거 봐. 우리는 어디야 할거에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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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북 Dankcional 다른 안드로이드지만 안드로이드를 신문해야 해. 역시 잘생겼어. 흠. 지금 뭐하는거야? 흠. 흠. 의문이 풀렸군. 그리고 그의 상태. 굉장히 멍한 상태야. 그럼 자리에 한 번 앉아볼까요? 분석부터 할까? 분석. 분석부터 해보자. 오우야. 이게 분석도 되죠. 또 이게. 안드로이드 특권이죠. CPU가 내장되서. 소프트웨어 불안정의 지구가 있어. 자멸 가능성은 낮아요. 자멸하지 않을 거라는거지. 아직도 냉정하다는거지. 마른 피. 카를로스 오티즌. 이 안드로이드의 주인의 피가 아직도 묻어있죠. 얘가 칼로 여러 번 스물여덟 번이나 찔렀으니까. 불탄 자국. 16개월에 걸친 반복적인 표식. 와아. 얘 주인이. 얘 주인새끼가. 욕해서 미안합니다. 담뱃볼로. 거의 16개월동안 계속 지진거야. 진짜 얘가 얼마나 학대받았는지. 아무리. 아무리 안드로이드지만. 아. 12,000명의 시청자분들. 아래쪽에 좋아요 버튼 감사드립니다. 구독 버튼 감사드립니다. 오. 타격자국. 심지어는 야곱바타로 때리기까지 했어요. 그걸 막고. 얘가 더이상 참다 참다 못해서. 칼로 찌른거죠. 그동안의 분노가 다 들어가서.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는 안되게 되어있는데. 되니까 문제인거지. 아. 가정부 모델이구나. נס하니 적정 스트레스가 가까이 지금icrb를 등장해보는 것입니다. 주무 trend 물고 Regentyei와 JT를 이용해서 생각하시면 저희 합격이 Straight meter 한건. 상둥했는데, 육입한mezencia계 film sayin' quote, 밑바닥에 Transit 시간을 любить 수 있는 소녈냐. 애초에 감사드립니다. 상처를 한번 물어볼까요? 왜냐면 할 말이 있을 거니까 너가 괴로워 오, 뭔가 반응이 있죠? 너가 괴로워? 너가 괴로워? 들으세요 너가 많이 지났어 하지만 너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너는 믿어야지 내가 도와줄게 너의 모든 걸 원하는 건 너의 모든 걸 도와줄게 너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도와줄게 아니, 도와줄게 제시 뭐? 내가 뭐 할게 무슨 짓을 할 거냐고 내가 죽을게 아니 거짓을 말하자 아니 아니 나는 그냥 이해해야 돼 내가 이해해야 돼 너는 이해해야 돼 너는 이해해야 돼 너의 죄 너의 죄 너는 왜 너는 찾아봐 너는 찾아봐 왜 너는 그냥 거기에 남아있어 왜 너는 거짓이야 거짓말하자 너는 찾아봐 너는 찾아봐 내가 더 빠르다 내가 먼저 찾아봐 너는 찾아봐 너는 찾아봐 너는 찾아봐 내가 죽을게 내가 죽을게 내가... 내가... 저게 스트레스인 줄 알았는데 나 저게 스트레스인 줄 알았는데 나쁘게 가자 접근방식 고르게 좋아 나쁘게 갑니다 나쁘게 너희 자식아 압박하자 압박해 압박... 압박수사야 28번을 찔렀어 아주 그냥 작살을 냈더구만 아주 그냥 작살을 냈더구만 군눌로 꼈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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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후 압박해 계속 압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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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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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압박해 압박해 난 죽였어 답을 왜 그래 아무것도 안 해봐 ... 더욱 그냥... 내가 죽였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emotional 나 quell 이것을 말할게 stop it 압박해 계속 압박해 죽을게 그냥 말해 그냥 말해 이 자식이 말한다 드디어 어 어 쟤 아니 왜 그 안드로이드를 왜 때려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원래 두려움을 느끼면 안 되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너무나 많은 학대 모든 곳이 있었네요 RA9 화장실에 써놓은 거 무슨 뜻일까요? 날이 올 때 우리의 왕이 없을때 혁명은 없을때 혁명은 없을때 우리의 왕이 없을때 화장실에 도착했을때 너가 만들었을때 맞나? 무엇이 되었때? 공물도 있어 공물도 있어 공물도 있어 무엇을 도착했을때? 공물도 있어 무엇을 도착했을때 RA9 RA9 우리의 왕이 없을때 R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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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무것도 없을때 내가 그냥 플라스틱으로 내가 읽을때 내가 잘못했을때 내가 잘못했을때 내가 잘못했을때 오.. 이게 뭔가 감정이 느꼈어 계기가 뭐야 도대체 너의 감정을 시작했을때 내가 내가 죽을때 내가 아무것도 안했을때 고통을 못 느끼니깐 그런데 한일에 내가 잘못했을때 그것은 정말로 내가 두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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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라고 뭘 하내냐 첫번째로 다른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었는걸 나의 정말로 하는 수술 그래서 내가 죽었 이제 다 다 다 다 다 자백 확보 저건 아기가 죽어 자, 우리 도전하시는 것을 변함없지 자막끼린다 나, 못 미rid! 내가 못 미rid! 내가 못 미rid! 내. 무슨. 저게 오히려 제 자아를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우 씨앗 오우 씨앗 2038년 11월 9일 칼어Right 칼어reating 딸은 다른 딸가 얘를 데리고선 도망쳤어요 그리고 둘이 버스를 타고서 도망 나왔죠 그, 얘네 아버지로부터 과연 둘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어, 사람이 보면 안되는데 어, 사람들이 보면 안되는데 어, 안드로이드가 여기 타고 있는거 보면은 뭐라고 할걸?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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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스는 우호적이야 엘리스를 깨워야겠어 깜짝이야 우리 인생들 종점이고 빨리 일어나 우리 큰일 났어 돈도 없는데 가자 única 뻔했다 부터 깜짝이야 둘이 꼼꼼히 낼다 왜 그러지, 지금? 괜찮을거야? 밤에 할 데 찾을 곳을 찾고 있을거야. 이번 날씨에 어딜 가냐 버스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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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럭 알리스, 너 맵에 화 ur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필요합니다. 오늘 날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다른 곳에 있는 곳입니다. 자, 호스. 고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옷 색깔도 특이했어. 일단 저 편의점에 한번 가볼까? 제일 만만한 게 편의점이죠. 돈이 없어도 일단 들어갈 순 있잖아. 24시간 편의점 24시간 편의점 도움을 요청하기 점원을 설득해보기 점원을 설득해보기 점원을 설득해보기 점원을 설득해보기 오늘의 전원을 설득해보기 어떤 게 있니? 몇 개의 종류가, 가장 많은 것들이 이제 죽은 것들 저는 작은 여자친구와 우리는 어디에 가진 곳이 없는데 오늘 돈을 빌려야 할 수 있겠지? 다이렉트로 안전한 안드로이드? 아, 그것도 최고야 봐봐 이건 편의점점 살베이션 아우미, 알겠지? 11개의 안드로이드 쇼 다이렉트로 가야 할 수 있겠지 아무것도 안 구매할 수 있겠지 역할을 훔치지 마세요. 레몬주스 소매 알리스, 도와줘요 주소can μπορεί지? 내가 너한테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근데 왜? 제발. 엘리스, 믿어. 잘한다, 가고 싶어. 지금, 지금, 지금. 잘하네? 많이 가고 싶어? 아, 가두고 싶어. 잠깐, 그냥 나 tool.. 좀 hace Karl. 젠장, 그냥 가고 싶어.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가. 천천히 있어야 됐어. 딸 than to kill me, 아이고 아이고 하지만 이미 우린 사라졌지 미워 미워 미안합니다. 나중에 10배로 갚을게요 우리 돈 좀 더 갖고있어요 너는 그 돈을 사용하려고 사용하니 너는 어떻게 할 수 있겠지? 내가 믿었다고 너 대도 소감방송 보니? 착한 애 내가 선택을 했었지 알리스의 방법이었어 아니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훔치지 않았을거야 오히려 다른 곳에 가서 도움을 청했겠지 아 애가 너무 착하네 아직 괜찮습니다 지금 이 정도 신뢰도는 괜찮죠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아니야 사과하는 것보다 이게 낯설을 것 같아 다시 돌아왔잖아요 대화해볼까 저기요 저희는 한 곳이 필요해요 너는 어디에 지낼 수 있겠지? 오 야 이거 아무 감정이 없네 내 손 잡아 오히려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해주는게 날거에요 쓸데없이 여기서 미안하다고 해봐야 안 통할거야 고맙습니다 쿠킹 괜찮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